안녕하세요. LG CNS 이산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으로 LG의 보안을 책임지고 계신 아주 엄청난 분이시죠.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 인터뷰하실 분이 계신 곳까지 왔는데요. 지금 눈에는 잘 뱉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AI 보안요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왔는데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앞쪽에 계신가요? 앞쪽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보안요원입니다. 네,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방 같은 소지품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면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로 USB 같은 저장매체를 단번에 찾아낼 수 있답니다. USB를 찾는 거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아니, 무슨 말씀을... 99%의 정확도로 0.3초만에 찾아낸다고요. 사람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가방 한 수첩이나 파우치에 숨어있거나 이어폰 줄과 섞여있는 저장매체도 찾아낼 수 있다고요. 0.3초만에 그게 정말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제가 얼마짜린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10년간 보안게이트만을 통과해 오신 패스방님을 소개합니다. 8.3초 정도 결론에 Caleb 감사드립니다. asia 감사드립니다. 스라이 은근 이제 다음은 청아ığı 청아ığı 청아等에 청아òng 청아ığı 청아ığı 아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판독을 잘하세요 저는 USB 메모리 카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저장매체 사진 5만장 이상을 학습했고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이미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도 100%도 자신 있습니다 네 정확도 100% 사실 이제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귀속말로 좀 살짝 여기 쓰고 여기서 뭐하냐 안녕하세요 촬영식이요 촬영하고 있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